어머니는 내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태몽을 꾸었다 하셨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내 인생 속에 언젠가는 반드시 대단한 일을 벌일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두 번의 사업 실패 이후 세 번째는 유기농 식품회사를 시작했다. 사업은 정상 궤도에 오르는 듯 했으나 9.11 테러라는 암초를 만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본 없이 인수한 사업체의 매출이 50% 이상 떨어지자 심장이 벌렁거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증이 왔다. 9.11의 여파가 가까스로 회복되어 가자 이번에는 8개월에 걸친 매장 앞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매출은 완전히 숨통이 끊어져 버렸다. 그렇게 세 번째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던 날 나는 모퉁이 구석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귀를 막은 채 소리를 질렀다. 악 악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아내의 무릎에서 애처럼 울었다. 장한 아내는 다행히 나와 같이 소리내 울지 않았고 잊어버린 재산보다 상처받은 내 자존심을 염려하며 등을 두드려줬다. 실패는 반복됐지만 패배는 반복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몸과 마음은 바닥까지 황폐해져 버렸다. 그러나 그토록 여러 번의 반복된 실패 후에 내가 행한 가장 현명한 행동은 운동이었다. 배짱은 가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 근육 속에 들어있었다. 몸과 마음은 천천히 균형을 유지해갔다. 꾸준한 걷기를 통해 다리에 힘이 붙기 시작했다. 어느새 움츠렸던 가슴과 어깨가 펴지며 허리가 고다졌다. 빠진 머리는 다시 나지 않았지만 스무살 때보다 더 건강하고 단단해진 멋진 몸을 갖게 되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상당히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다. 몸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급격히 건강을 잃고 파탄에 이른 마음일지라도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자신감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았다. 몸이 건강해지자 자연이 모든 것에 자신감이 붙고 실패를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도 갖추게 되었다. 나는 다시 꿈꾸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꿈은 마음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몸에서도 함께 나왔다. 어머니 태몽처럼 내 꿈도 이루어졌다. 이제 내 사업은 수백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시켜주고 있다. 내가 걷기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머니 태몽은 헛되이 날아갔을 것이다. 실패한 사람이 처음 해야 하는 일. 김승호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의 리뷰할 내용은 4천억 자산가이신 김승호 회장님의 김밥하는 CEO입니다. 돈의 속성으로 너무 유명하신데요. 꿈과 목표를 이루는 법, 작은 지출을 극단적으로 경계하라 등을 다루려고 합니다. 좋은 내용이 많으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 꿈과 목표를 이루는 방법 열망의 정도가 성공의 척도다. 따라서 강한 열망은 더욱더 확실한 성취를 약속한다. 나는 여러분의 열망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라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간단한 공식을 알려줄 수 있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원하는 것을 소리내어 하루에 100번씩 100일 동안 내뱉는 것이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거나 대학에 가려하거나 원하는 여자와의 결혼을 꿈꾸거나 승진을 하고 싶어 한다. 부단하게 그런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공부하고 열정을 불태운다. 그러나 그것을 언어로 만들어 하루에 100번씩 100일 동안 하라고 하면 실제로 실행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이게 웬 황당한 이야기인가 하는 믿음 부족에서 오며 두 번째는 며칠 하다가 간간히 빼먹는 날이 발생하며 그러다가 흐지부지 된다는 것이다. 내게 어떤 꿈이나 목표가 선명히 존재하고 그걸 이루고 싶다는 열망을 입 밖으로 100번씩 100일 동안 말할 수 있다면 그 일은 분명 내가 원하는 일이다. 역설적으로 소리내어 말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꿈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를 알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나는 돌이켜보더라도 나는 이 방식이 항상 성공했음을 알고 있고 실제로 내 인생에서 이 방법을 자주 사용했다. 물론 항상 성공적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방법을 처음 사용한 것은 대학 2학년 무렵 교회에서 한 여고생을 보고 난 후였다. 나는 첫눈에 반해 그 애랑 결혼하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단체 사진 중에서 그 애의 사진을 잘라내어 수첩에 넣고 하루에 100번씩 나는 이 애와 결혼한다 라고 중얼거리며 다녔다. 그렇게 얼마 지난 후에 나는 그 애와 데이트 비슷한 것을 하는 사이로 발전했고 그 애의 큰언니가 무엇에 씌었는지 말략갱이의 빈털터리인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하라고 동생을 설득했다.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그 애는 지금 나와 함께 미국에서 새 아이를 키우고 있다. 미국에 오기 위해 비자를 받을 때도 주문을 외우고 다녔다. 마음에 드는 사업체를 사고 싶은데 빈손일 때도 그 회사 주차장에 가서 100번씩 주문을 외우고 갔다. 마음먹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면 그런 쪽으로 노력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 설명하기엔 무언가 부족한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느낌이 든다. 마치 모든 우연이 나를 위해 움직여주는 것과 같은 신비함이다. 지금도 나는 수처반에 20여 가지 정도의 개인적인 목표를 써서 코팅을 해서 가지고 다닌다. 재정적인 문제나 건강, 가족, 신념에 관한 목표들이다. 그리고 시간나는 대로 주문을 외운다. 그러다 보면 그 중에 일부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루어진 것을 지우고 새 목표를 다시 집어넣는다.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이 주문을 사용해왔다. 먼저 상상하고 주문을 외워라. 2. 작은 지출을 극단적으로 경계하라.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은 부를 안전한 것으로 옮겨놓기를 좋아한다. 물가 상승률보다 은행이자가 높다면 은행에 돈을 넣어둔다. 은행이자가 내려가면 주식시장으로 들어간다. 주식시장은 부자들에게도 위험한 시장이다. 그래서 우량주를 중심으로 투자한다.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작은 등락에 사거나 팔지 않는다. 겨우 0.5%의 이자율 때문에 은행에서 주식으로 이동한 자본가들은 몇 번만 거래를 하면 1%쯤은 쉽게 날아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소문과 달리 대부분의 부자들은 작은 비용의 지출에 상당히 신경을 쓴다. 쓸데없이 호사스럽게 돈을 쓰는 부자들에 대한 소문은 가십거리에 등장하는 졸부들 이야기다. 6천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 한 미국 친구는 신발 한 켤레를 사기 위해 4군데 매장을 돌아다녔다. 그들은 전화요금을 꼼꼼히 챙기고 전기요금의 효율을 알아보고 전기회사를 결정한다. 부자들은 큰 비용 못지않게 작은 비용들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큰 지출은 누구든지 쉽게 통제하지만 작은 지출은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생각하기 때문이다. 수입이 적지도 않은데 모아놓은 재산이 없고 항상 돈이 궁한 사람은 작은 돈의 씀씀이를 재확인해야 한다. 3. 30대에 버는 돈 40대에 버는 돈 20대에 버는 1000달러와 30대에 버는 1000달러는 같은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20대에 버는 돈은 달이 가기 전에 없어지고 30대에 버는 돈은 해가 바뀌기 전에 없어지며 40대 이후에 버는 돈이야말로 무덤까지 가져간다. 나는 23살에 처음 장사를 시작한 이후 마흔이 넘도록 여러 사업을 거치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했다. 20대에 번 돈들은 흔적이 없다. 저축할 이유도 찾지 못했고 사업에 100% 재투자했다. 은행 이자란 건 하찮아 보였다. 30대에도 아직은 젊음을 가지고 있어 투자의 기회가 많았다. 대박을 터뜨리고 싶은 마음에 위험이 높은 사업에 투자하기를 즐겼다. 비교적 안전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도 어리석어 보였다. 마흔이 넘어가자 비로소 신중해졌다. 40대부터는 은퇴의 이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제활동 측면에서 한 인간의 자본은 마흔 이전과 이후로 명확히 나눈다. 대부분 마흔 전의 번 돈은 경험과 교육을 위해 사용된다. 주식과 선물을 거래하던 시절엔 하루 저녁에 10만 달러를 벌기도 했고 하루 저녁에 10만 달러를 잃기도 했다. 겁없이 규모가 큰 사업체를 인수하여 젊은 패기로 밀어붙여 성공도 해보고 경험 부족으로 좌절도 했다. 잃은 돈은 모두 수업료가 되었다. 나이 40에 남은 재산이라고는 혹독한 수업을 거친 빈털터리 사업가의 안목뿐이었다. 목돈을 거머쥐었던 청년 실업가들이 그 재산을 고스란히 40 이후로 옮겨가는 경우는 강력한 조언자나 후견인을 둔 경우를 제외하면 극히 드물다. 40 전에 버는 돈에는 인격이 없다. 그러나 사람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얼굴에 살아온 모습이 새겨지듯 돈도 주인의 인격과 같은 인격을 지닌다. 인격을 지닌 돈이야말로 인생 끝까지 간직할 수 있으며 삶의 가치를 높여줄 것이다. 4. 위기를 이겨내는 길 위기가 닥치면 흔히 세 가지가 따라온다. 슬픔과 걱정과 불안이다. 이 가운데 슬픔은 대부분 자기 연민적인 성격이 강하다. 아무로 아내를 잃은 남편이 엄마 없이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나 당신이 만든 김치찌개는 이제 평생 먹지 못하게 꾸려 하면서 통곡한다면 죽은 아내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울고 있는 것이다. 자기 연민을 오래 가지고 살면 결국 친구도 가족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아내나 남편이 죽어도 삶은 계속된다. 아무리 슬퍼도 3일 지나면 밥을 찾게 되고 두어 주 지나면 웃는 일도 생기고 한 달 지나면 내일 드라마 내용이 궁금해지기도 하는 게 삶이다. 슬픔에 자신을 가두는 것은 현실 도피일 뿐이다. 또한 일상에서 찾아오는 대부분의 걱정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걱정했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걱정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인간의 모든 병도 마음에서 온다. 우리에게 애기치 않은 불행이 닥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지만 이미 닥친 일에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선택 가능하다. 지나친 걱정은 분노, 긴장, 신경 쇄약 등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며 곧바로 육체는 조그만 질병에도 이기지 못할 만큼 유약한 상태가 되고 만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점이다. 이 세상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생각을 바꿈으로써 마음의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생명체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 뒤에 기회가 숨어 있다. 위기에서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믿는다면 걱정도 슬픔도 불안도 당당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5. 게으르기 위해 일한다. 돈을 버는 목적 가운데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 하면 나는 자신 있게 게으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나는 기업의 이념을 게으르기 위해 부지런하고 나의 시간을 사기 위해 일한다 라고 정해놨다. 오후에 게으르기 위해 오전에 해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간다.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걸려오는 전화도 없다. 나는 회사의 사업 방향과 운영 형태를 정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것을 직원들에게 위임한다. 대부분의 주요 계약, 은행 수표를 지불하는 일도 모두 각각의 직원에게 위임되어 있다. 회사는 사장이라는 직책의 존재감이 없다. 내가 없더라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무리 없이 운영된다.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한가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믿어야 한다. 내가 남을 믿지 못하면 남도 나를 믿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의 일부는 내 인생의 시간을 사서 나를 위해 사용 중이다. 내 수입의 일부를 조금 줄이더라도 내 일을 줄일 수 있도록 조금 여유 있게 직원들을 채용한다. 나 개인의 자유스러운 게으름을 위해 일정 수입은 포기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나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고 싶지 않다. 물론 미래도 나의 인생이지만 현재도 아주 중요한 내 인생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사업을 하기에 너무 바빠 도저히 휴가를 낼 수 없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휴가가 필요한 사람이고 인생은 짧은 것이라며 끊임없이 일하는 사람이야말로 게으름이 필요한 사람이다. 덜어는 게으름을 즐기며 밤하늘의 별도 보고 죽음 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져보라. 이왕에 한 번 태어나 평생 성실하게 쉬지 않고 걸었다는 자부심만으로 살다 죽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다. 바위에 앉아도 보고 꽃도 쳐다보고 게으름에 발도 담그며 쉬엄쉬엄 걸어보자. 남을 조금만 더 믿어주고 조금만 더 나눠가지면 그리 어려운 일도 분명하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도 김승호 회장님의 김밥하는 CEO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김승호 회장님이 지으신 책을 좋아하는데요. 아무래도 무일푼에서 4천억 자산가가 되신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많은 부를 이루었음에도 겸손하신 태도와 현재의 삶을 자신을 위해 사시려고 하시는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너무 부럽네요. 여러분들도 꿈을 이루는 법을 실천하셔서 행복하고 부가 가득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